안돼 저희 벌칙 벌칙 안 걸어요 벌칙 아이 벌칙 뭐 애교 아파 안돼 안돼 오 살았어 살았어 말도 안 돼 살았어 구독 놀라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겸은입니다 오늘 저희 귀여운 멤버들과 오늘 아주 재밌는 미니게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그 미니게임 이름이 바로바로 피 반칸 레이스 자 오늘 귀염둥이 잉겸님과 함께하는 피 반칸 레이스 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하면서 피 반칸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순님 반갑습니다 봉순이 오늘 달리기 게임이거든요 비 반칸 닭을 위소로 비 반칸 레이스 안녕하세요 지 늑대님 반갑습니다 매니저 귀 unlocked 그러면 누구예요? 늑대에요 늑대 늑대 몇 짤? 늑대 7억만 년 짤? 7억 짤? 7억 짤?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요루루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요 요루에요 요루에요 요루루에요? 요루에요 요루루에요 요루루는 몇 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네 오늘 저의 쓰러져가는 캐릭터와 함께 오늘 피방 칼레니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갔죠? 샵버 드리.. 여기있다 제일 빨리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안봐줍니다 안봐줘요 안봐줘요 안봐줍니다 으아악 벌써 한번 야 이거 딱 높은데 딱 알아봐쳐서 해야돼 야 이거 자동 자동 점프 되있어 꺼야돼 그거 꺼야돼 오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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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을거지? 핫 핫 핫 핫 와 이거 이거 피 반칸이라서 이거 ESC 눌러서 위에있어 조작에 아 오오오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었어 개꿀 개꿀 난 죽었어 넌 죽었어 아 이게 뭐야 아 나 3초 지나갔어 에잇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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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기 벌칙 벌칙 안걸어요 벌칙 아이 벌칙 뭐 애교 없어 아하핫 안돼 안돼 오 살았어 살았어 말도 안되 살았어 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아 안돼 아 진짜 침착하게 가야겠다 침착하게 와 절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벌칙 없어요? 벌칙이 없는데 애교 애교해요 애교 엎 어 쟤 왜 안죽어? 에헤헤 엎 문빠리지롱 에앤 비밀통로인가 일로 갈까 오 여기 길이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울빠리지롱 으아엎 이리로가서 오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기다 가 가 좋았어 좋았어 봉 INT G 어서 나 지금 너무 긴장이 되 안 돼 retr 아 이러면 안되는데 벌써讀서면서 사물을썼말이야 어떻게 여기에 하지만 못 Sax sagt аго 아니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아 여러분 포기 상태죠? 애교 애교 그렇게 부리고 싶나봐요? 퇴! 제가 애교가 좀 많죠? 그래요? 오늘 그러면 육천 분 앞에서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 쿠키 있다! 뭐야 쿠키 어디 갔어? 뭐야? 아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이 녀석이 개멋하시네? 아 여러분 왜 그러실까? 한 번만 내려주세요 어 나 다 내려왔다 다 내려왔다 말도 안돼 다 내려왔어! 내가 해냈다고! 내가 해냈어! 좀만 기다려라! 제일 쉬운 곳이죠? 범수! 진흙대 기다려라 무서워서 쫓아간다 으응응 진흙대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때리고 싶잖아요 아 나 왜 밥 말아가니? 으응 아 신박이다 진짜 옛날에 이념맨 그렇지 않았ήσип 그치? 하.. 쫓아갔나 무서운 성격 쫓아갔나 응 잘 살았었는데 옛날 링허맨은 잡혀! 유루님이 저한테 TP 타세요 그냥 니마 하면 안될겁니다 끝까지 저기있을거에요 범무예요 야 TP 타 좋은거라 떼! 근데 유루님이 못하는건 어쩔수 없잖아요 그쵸? 어 나 뭐야 여기? 저기 진흙대가 보이지 왜? 나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여기 모르겠어 여기 아래가 길인데 올라가는게 아니고? 아 그래? 야 너 웃길려고 그러는거지 아니 진짜 가는길을 몰랐어 왜 아래가 길이야 동물이 에이 거짓말 에이 웃길라고 웃음 역시 개쩌네 진짜 진흙대 너 올라갔단 말이야? 동굴이 없어? 없는데 동굴이? 있어요 아래에 아 여기 용암을 피하고 이제 내가 2등이구만 아니 뭐지? 나만 안보이나? 아래에 동굴이 있어요 야 이렇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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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짱잘해놔 지금 봉수가 안보이던 게 흠이와 아 근데 저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워낙 게임을 잘해서 어허허허허 taka 不過 내가 2등인 것 같다 룰루를 내려왔어 조형에 서? 네 오오오오오오오우 아니 나는 아직도 길을 못찾고 있는걸? 에흠 그냥 길쳐 흡ств перев 여기인데 자아 이야 진짜 여기 침착하는 길 올라오는 것봐 길이 어디야 여기? 큰일났네 어? 여기 길이 어디심? 하하하하 아 여기다 와, 좋다. 어, 어려워. 가야지, 보면서 눈 간당. 보면서 눈 방송 같은 거 모른다. 빨리 끝나고 쉴 거당. 안 돼, 가지 말라는. 안 돼!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건데. 잠깐, 설마 나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야? 안 돼.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웠어, 나는. 저렇게 어리버릴까요? 나 혼자만 화면이 다른 거 같아. 야, 너. 이거 진짜. 됐다. 아악! 요로로, 누구한테 찌르. 누가 찌르기 했냐, 페이스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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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가 콕 찌르기 했냐, 요로로. 콕 찌림 당했어요. 여기 길이 어디야? 아까 내가 여기 내려갔던 거 아닌가? 어? 뭐지? 길이 어디야? 아, 여기인가 보다. 여기 맞겠지? 왜 이렇게 아닌 거 같지? 어, 이거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헷갈렸네. 봉수야, 어딨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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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마지막 단이야. 근데 애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나. 어디 있는 거야, 애들. 요로로, 벌써! 벌써 다음 단계네요, 인기맨님. 선인장 지났어, 요로로? 네. 홀! 앗! 요로로, 선인장 지났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요로로가 날 이기면 안 되는데. 그냥 TP해라, 진룩대. 아, 싫어. 찾을 거야. 아, 궁금해서 그래. 자존심 문제 궁금해서 그래, 길 어딘지. 아, 요로로 너 물속이지? 아닌가?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쫙 쳐다, 따라왔다, 따라왔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인류맨. 너, 여기 길 어딘줄 아냐? 모른다. 역시 골즈는! 요로로. 죽어봐야돼. 아, 나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어쩐지 길이 없더라. 뭐지? 멍청이인가? 어쩐지 못 올라갔잖아. 거꾸로 가고 있었나, 계속? 아니, 좀 알려주지. 뭘, 니가 아까부터 계속 거절했잖아. 알려준다 해도. 맞아. 아니, 안 알려주고 DP 타라매. 어딘지 우리, 내가 니 시점을 알아해보고 알려주지. 맞아. 가는 길에 봤잖아. 아냐. 이따 동굴이라 얘기해줬는데. 귀뚱으로도 안 잡았으면서. 맞아, 맞아. 아니, 없는, 그거 없잖아. 반대편이란 걸 알려줬어야지. 어, 요로 왜 나 따라오냐, 계속. 어? 지름길 막, 어? 아아아아아아악. 같이 가. 숨쉬는 곳이 있어. 중간중간에. 아아아아아아악. 마지막. 어휴, 숨 쉴 줄 모르죠? 아하하하하하.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숨쉬는 곳이 있어, 계속. 가다보면. 아니, 안돼. 아, 너무 길다. 들어가서. 이거 내가 들어가면 끝나나, 게임? 아니, 아니.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아, 봉순 1등 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제. 와, 다 나왔다. 아, 숨 쉬면 곳을 못 찾아. 저 위에, 위에 있어. 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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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마다. 그, 뭐야. 그, 뭐야. 그, 숨 쉬는 법 배웠죠? 하하하하.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신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입냄새 나는 것 같애. 하하하하. 입냄새. 유유. 야, 요루루. 나먼저 간다. 즐거웠다. 하. 주나요? 아, 나. 아, 아, 숨 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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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겸에서, 이겸에서 관전종입니다. 봉수, 봉수는. 여기다, 여기다. 자, 제가 먼저 가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저희 고맙습니다. 아, 숨 쉬면. 아. 자, 인겸에. 잘 찾아보세요. 야, 숨 죽었어? 헐. 아, 숨 쉬면 탈 거 없어. 하하하하. 있다니까, 중간중간 계속 있다니까.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요런 말 하면 안되죠. 진짜 개멋하시네. 아, 왜그래요. 숨 쉬는데, 잘 찾아봐. 오, 인겸에. 어려운데 잘 지나갔죠. 아, 좋아요. 자, 이겸 선수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등 하겠네요. 자, 비판타는. 저기, 옆에는. 무시무시한 지역이 기다린다는 사실. 뭐야, 여기. 길 못찾죠, 길 못찾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어려워. 진짜. 길 못찾죠, 길 못찾죠. 바보죠, 바보. 여기죠, 여기죠, 여기죠. 맞죠, 맞죠. 좋아요. 아, 또 숨 쉬란 데가 없냐. 저기요, 요런이. 숨을 쉬세요, 숨을. 아, 못하겠어. 아, 주일태. 주일태가 따라잡았죠. 주일태가 따라잡았어? 아, 숨 쉬란다. 예, 주일태 따라가. 주일태. 주일태가 알거야, 문야. 쎈 밑으로 담수하는데 왜 따라가요? 하하하하. 자, 여기는 지옥은 점프에 넣어지나마지 빠릅니다. 자, 과연 여기 한 번에 할 수 있을지 여기. 여기 엄청 어렵거든요, 용암. 엄청 어렵습니까? 어, 용암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 이거. 점프가 중요한데. 허! 죽죠. 쇽 떨어져서 죽죠. 허! 죽죠? 뭔데! 죽죠? 오! 어, 뭐야? 안죽어? 오케이. 자, 길 찾았구뭐. 됐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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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약간 경쟁하는 재미가 없네, 이거. 편안한데? 나 아직 경쟁시에 불타있는데? 어, 그래? 너 유류로 싸우고 있구나? 어어. 빨리 빨리 꼬리나고 둘이 하는거 관절하자 아 근데 여기서 죽죠 잉엄에 왜냐면 잉엄에는 불꽃가 끝난더라 좀더 늦게 지발할걸 못보게 아 잠깐만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나 이거 숨길데가 없어 아 지 늦게 따라왔다 죽었어 야 너 온저가 너 온저가 너 온저가 야 너 온저가 너 온저가 야 너 온저가 야 난 여기까지올때동안 한번도 안죽었다 이제 죽은거야 너랑은 달라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쁘데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구간에 온거같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도착한거같은데 아 힘들다 힘들어 다 온건가 아 진짜 진흙대에요 아 진짜 진흙대에요 같은 취급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아 진짜 진흙대 괜히 아 진짜 진흙대 넌 나보다 늦게 들어가면 아 이거 진짜 봉수의 예언대로 꼴등하는건가 노로로가 자 저 도착했습니다 어어어 구경하러가자 구경 하러가자 자 아 또 여기구나 자 요로 선수 진흙대 선수 가고있죠 가고있죠 진흙대 지열한결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 손시대 앞에 있는데 예 손시대 앞에 있는데 여기있죠 올라왔어요 ateg사 아 그러는 순간 지릴대가 앞서갑니다 아 예 아주 치열하죠 이거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웨이크 업 포기할 수는 없어 프리덤 그리고 뛰는 키! 뛰는 키 누르면서 가면 더 빠릅니다 물속에서 미안한데 아 지릴대 뒤에서 아주 그냥 무난하게 숨을 쉬고 있구만 미안한데 저는 10분 더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 그렇게 위로를 해보지만 어차피 똑같죠 결과는 아 알겠습니다 결과가 뭐든걸 말해주셨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선두를 아 내 손신이거 보고 따라왔네 아 귀에다 선두로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비한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다 그럼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때 여기서 죽을거거든요 가시 찔려서 네 근데 여기서 죽으면 저거 다시 와야되는거야 물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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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다시 와야돼 요로로 찔리나요 찔리나요 콕 찔르기 안 찔릴거다 페이스북 콕 찔러보기 어 지니터 선수 굉장히 빠른속도로 나무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죄송하지만 클라스가 달라요 어 나무 위로가야되죠 나무 위로가야되는데 나무 위로가야됩니다 길 못찾죠 정신못차리죠 훨씬 느리죠 여기가 자 지니터 선수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토끼와 거북이 같죠 한숨자고있는 지니터군 어 근데 역전 역전 초끼와 거북이 제 역전 제 역전 갑니다 갑니다 야 치열하다 치열하다 에휴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저렇게 치열하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아 나 이겨야될거 같아 갑자기 또 현자타임온다 또 그거 하나 이겨보겠다고 점프하면되지 거미줄에서 여고생은 이겨야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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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하면 안되는데 오야,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암 오른진다. 아 저거 길박. 시원해요. 와, 저 꼴 인 꼴등이야? 마크에 길막 없죠? 여기 골인, 골인,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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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한번도 남았죠? 한 번案zo에 가지가잖아. 음밍으로 정말 치열하다. 이 싸움 언제 끝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피가 반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이제 아 이제 무시무시한 구간이 나왔죠 용암구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칫 발을 디디면 아 좋게 용암속으로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알았습니다 자 점프해야됩니다 요루루 요루루 오 요루루 요루루 오 좋아요 두개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네 요기요기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아 진흙대 아 요루루한테 치면 실망이죠 천천히 내려가야됩니다 진짜 실망이죠 아 진흙대 선수 진짜 진흙대 실수 아아아아아아 진흙대 선수야 용암에 빠졌어요 진흙대 선수 진흙대 선수야 야 요루루한테 지하여 설마 최초로 요루루한테 패배하는건가요 자 요루루 아주 침착하게 게임을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드는 반면 아주 점프해보 못했네요 음 네 마음이 급했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냥 올인하는걸 목표로 네 아 저렇게 위로해보지만 꼴찌다 네 좋은 자세지만 꼴찌다 근데 몰라요 요루루가 여기다 불타 죽으면 몰라요 이거 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점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아 진흙대는 점프했나본데요 점프하면 안되거든요 아 요루루 졸려라져 아 졸려 쉬프트 눌러가면서 살살살살 졸려라져 네 이거 살짝마다 골로 가는거거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겁니다 사실 진흙대와 싸움을 해야되거든요 진흙대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거 진흙대 지금 마음이 급해 어 이거 가까이 다가가서 요루한테 왼쪽 클릭하면 요루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돼 어 자 진흙대도 아 뭐야 절로 떨어진다고? 과감하다 자 진흙대님 마음 급해요 아까부터 급하져 급하져 아 마지막탄이죠 요루루 이러면 아 네 지금 요루루 마지막탄입니다 아 이거 파이널이죠 파이널 진흙대 진흙대 불지역 못지났죠 불지역 진흙대님 급한 마음으로 뛰어보지만 자 자 요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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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흙대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이거 안돼요 진흙대 선수 이제 가방이 없어요 가방이 없어요 가방이 이제 앞으로 요루루한테 진흙대라는 탈퇴를 달고다녀야 돼요 믿기 힘들어요 급직하죠 저였으면 자살했어요 끔찍해요 오늘은 멤버 탈퇴합니다 끔찍합니다 요로로 선수 3등으로 들어갑니다 트와음 압니다 어 깜짝이야 자아... 자, 진희떼님은 아직도 욕이네요. 진희떼님! 자, 오늘 권뚱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안됩니다. 그런 소감 따위 없습니다. 지금부터 멤버가... 지옥으로 들어가셨나요, 혹시? 네. 네, 지옥으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트 반칸! 하트 반칸 레이스를 즐겨봤고요. 오늘 1등은 봄수, 2등은 잉혐해, 3등은... 요르르! 4등은... 진희떼입니다, 진희떼! 진희떼! 진희떼님, 너무 못하세요! 진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제일 못하죠? 정답 못하시네요! 아이, 그럼요. 요르님이 최고죠. 아, 네, 네.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후후!